극장님들이 한 번도 안 보여준 영화 A.K.A. 극한 영화 안녕하세요 김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TV 초이스가 소개하는 오늘의 극한 영화는 바로 영화 블루워크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음을 앞둔 새 소녀들과 새 부모의 좌충으로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지금과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보고 감회에 젖은 새 부모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도 친두가 되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새 딸들은 고등학교 졸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등생 딸이 줄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억척 엄마 리사는 이 딸과 멀어질 날이 벌써 섭섭하기만 하고 빨랫바구니에서 자정금 팬티로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했더니 딸 바보 미첼에게 케일라는 아직 어린애나 다름없습니다 줄리는 친구들 앞에 오늘 밤 남자친구 오스틴과 첫 경험을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첫 경험에 대한 환상이 푹 빠져있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졸업식 날 와우! That Chad is going to rip through his little tuxedo pants And now, standing at 5 foot 7 inches 5'9 if you count the heels Straight out of Great Lakes High School The prettiest girl in all of prom Kayla Mack! Woo! Wow! You look so beautiful! So what's the big plan for after prom? Oh, we're just going to Austin's You really like him, huh? 드레스를 입은 세 딸들을 보고 밤에가 새로운 부모들 대견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뭔가 폭찹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You remember that time when like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머릿속에 남자친구 오스틴과의 첫날밤 생각만 가득 차있는 줄리 저런 아무리 급해도 노트북은 끄고 가야지 무도회에 가기 전 줄리의 집에 모인 세 친구와 부모들 You gotta get that? Woohoo! Oh, God, it's... Oh, it's... Yeah! Like it's prom night! You got this girl Don't mess this up because that limo is totally awesome What are you doing here? Prom was the best night of my life I think about it every day And I want you to have the same experience Lisa, Mitchell, Hunter도 오랜만에 제외합니다 Just don't forget your rap It's okay, you don't think I need it 엄마 아빠의 타들어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그들만의 졸업 파티는 시작되었습니다 워후! 극장님들이 왜 이 영화 블록커스를 못 알아봤는지 지금부터 극장님들로 빙의해서 냉정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킬링S5 갑니다 아이고 뭐 포스터만 봐도 답이 나오네 뭐 송장기 딸들과 부모님들의 세대 차이 뭐 충돌, 갈등 뭐 그런 뻔한 스토리 아니야 자 그렇다면 극장님들은 몰라봤지만 AKA 극한영화에서는 단번에 알아본 블록커스의 킬링 포인트를 낱낱이 공개해드립니다 졸업이가 뻔하다고? NO! 송장영화라고 했을 때 대부분 10대 아이들의 송장이야기를 생각하지만 영화 블록커스는 부모도 비숙하고 실수할 수 있음을 당당히 보여주고요 또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부모 역시 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커스만의 톡톡 피는 재치들이 녹아들어가 있고요 또 부모와 이제 곧 성인이 될 자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유쾌하면서 당찬 도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첫 번째 킬링 포인트 웃을 일이 없으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봐야 할 영화입니다 블록커스는 딸들의 첫 경험을 막으려는 주책 없는 부모들의 행동력이 영화의 주된 웃음 포인트가 됩니다 잔잔하게 끝까지 킥거릴 수 있는 영화가 보고 싶다 그렇다면 블록커스를 꼭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배우들이 유명한지 모르겠다고? 노! 블록커스는 주로 조연, 감초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을 캐스팅한 대신에 기존의 배우들이 스크린에서 보여주던 캐릭터적 성격을 영화 안에서 극대화 시켰습니다 하우 투 비 싱글에서 강차고 지적인 싱글녀를 연기했던 레슬리만은 딸에 대한 애정인 남다른 엄마 리사를 연기했고요 트레인 렉에서 강수성 풍부한 덩치 남친을 연기하던 존치나는 미난 특성 아빠 미첼은 마지막으로 베이버스에서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약에 취할 듯한 연기를 보여줬던 니트 바리 모츠가 여전히 정신없고 나사가 하나 정도 빠진 듯한 헌터를 연기했습니다 실제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닿을 정도로 현실감 있는 배우들의 연기가 완전 포인트겠죠 자 이번에는요 극한 영화가 선택한 블록커스의 킬링 훅 씬입니다 딸들이 떠난 조용하지 정적을 깨는 알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주니가 랩톱을 열어버렸어요 주니가 연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게 괜찮은가요?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 이거 뭐야? 이거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리는 느낌인데요? 네? 근데 메세지는 온통 이모티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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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